안녕하세요 한밤쭉 마리맘 뭐하고 있을까요 빨강머리 앤 어 제가 그 붙이는 걸로 그림을 붙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밤 이래서 예쁜 색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는 매직잼골드 매직잼골드가 제꺼 먼저꺼는 냉애로 갔기 때문에 빠이빠이 하고요 요거 라울인데 저번에 약간 묵은둥이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선물로 받았답니다 그런데 아이고 아이고 왜 건드러 진짜 못쓰러워 근데 이렇게 약간 묵었어요 묵어서 제가 요것도 예쁘게 물들게 하려고 라우라고 어 여기 매직잼골드를 이렇게 큰 분에 심었구요 요렇게 여기는 이게 저기 어 이렇게 크죠 요것도 굉장히 저는 만들 때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작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거를 요렇게 되게 작은 화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한 14 정도가 나오구요 길이가 이것도 지금 발이 없는 상태로 요렇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요것도 거의 10 정도가 나와가지고 괜찮더라구요 그리고 일단 가벼워서 제가 좋아요 그리고 만족도가 높아요 지금 제가 해놓구요 엄청 뿌듯해 하고 있답니다 거기다 는 프리렌즈 프리렌즈도 이게 어느 분이 보내주신 거구요 이 맵이나 보세요 맵이나 이렇게 묵었어요 맵이 나도 보내주신 거 제가 덜렁 받았답니다 색감은 이렇게 제가 칠할 때도 이 색을 칠할 때도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만 자꾸 칠하게 되네요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칙칙하면 어떡할까 고민했더니 아니에요 너무 이쁘요 제 마음에 제 마음에 너무 들어요 그리고 요거 요거 제가 이렇게 칠하면서 거기 사장님한테 이거 너무 나중에 웃기 무서우면 어떡해요 너무 내가 이렇게 어둡게 했나 그랬더니 생각보다 이뻐요 낮에 환할 때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오늘은 성질이 급해서 잘하며 하고 싶어서 저기 노란 계열 이런 걸 그린 노란 계열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린 노랑 카키 이런 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더 작은 토분이에요 근데 입구 차이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데 이만큼 차이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제가 처음에 할 때 진짜 이게 미니분인 줄 알았더니 요렇게 조그미 창들 심어놓으면 좋겠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이거 너무 큰데다 화분은 큰데 이거 내가 너무 저기 그림을 너무 화분은 작은데 그림을 작게 그리나 해가지고 만든 게 이 조그만 거였는데 아니에요 실수했어요 그림을 그림을 어 크게 그리는 게 훨씬 지금 보니까 이쁘네요 매직쟁골드야 나우라 킹카 프리렌제 뭐야 마케베니아 메비나 요런 애들을 요렇게 어 지금 세 갠가 더 남았어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라 가면 안되고 아이고 자꾸 손가락 요런 분들 근데 제가 제가 봐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진짜 할 때 재밌거든요 여기다 그림 딱 붙이고 물로 톡톡톡톡톡톡 쳐가지고요 싹 그 벗겨내면 여기에 이제 딱 그 도안이 딱 스며들어요 이게 유약 바르기 전이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색을 칠하는 거예요 근데 어 이런 꽃들도 자기가 다 원하는 걸 골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모두 다 잘 크고 있는 시간 우리 집 사랑문은 아직 이렇게 튼실하게 크고 있고요 혹시 몰라서 이쪽이 밤에 제가 잠들기 전까지는 이렇게 식물등을 켜놓고 저쪽에 식물방에도 켜놓고 시간 타이머 해놓고 그러고 잠을 자요 음 누가 물어봤니 왜 왜 혼자 난리니 근데 어 제가 자려고 누웠다가 너무 이뻐서 이뻐서 이렇게 자랑하러 나왔잖아요 여기도 어둡지만 어 여기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밤중에 있어 잘 보이지는 않으시죠 네 이렇게 초록이들이 와서 지금 이미 단단해졌어요 이렇게 이런 애들은 아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등 하나로 좌우로 지금요 온도는요 영상 6.4도 이거 이거 쓰니까 참 편하대요 이렇게 옮겨다니고 이리 옮겨다니고 이리 옮겨다니고 이리 옮겨다니고 이리 옮겨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데다가 이게 5구짜리가 있고 3구짜리 여기는 3구짜리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저리가 있고 하나는 여리가 있고 그리고 음 이런 선반도 있고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선반도 굉장히 예쁜 선반이에요 여기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대낮에 음 그리고 이제 동백이 꽃이 피려고 이렇게 꽃머리들이 팡팡팡 그리고 다 죽고 없는데 제가 여름에 어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 나니 김기아 나니 공중뿌리가 엄청 세게 생겼길래 그거 몇 쪽 뜯어다가 제가 뜯어다가 상토 약간 섞으고 난석으로 심어놨는데 그게 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갖고 그 꽃대 보세요 꽃대 아 아 진짜 포기할 수 없는 이 이것들 어찌합니까 어쩔 수 없지요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그죠 음 제가 밤중에 오지랖 떨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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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